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지금 내일모레 작업이 있어서 이쪽에 밭에 와서 확인하러 왔는데요. 이쪽에는 저희가 황금 사철입니다. 여기 보시면 규격이 지금 7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밭에는 평균 60, 60 사이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만주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저희가 두 번 정도 잘라서 폭이 A급입니다. 폭이 30 정도. 저희가 두 번 식재를 했더니 원래 이렇게 항금 사철은 없어요. 폭이 30 이상으로 나오고 저희가 지금 한 만주 정도 식재를 해놨기 때문에 규격이 지금 보니까 60, 60 정도 사이즈로 나오고 있어요. 60? 큰 거는 한번 봐봐, 엄마. 그거는 1m야? 1m, 워낙 90. 90이라고 해도 평균적으로 60 정도 사이즈 나오는데 폭이 저희가 두 번 해서 아주아주 A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금 사철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이쪽에 있는 밭에는 저희가 만주 정도, 60 정도 사이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 천조부터 상차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황금 사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